여러가지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심심할 때 재미있게 취미로 볼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뭐 취미로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누구한테 혼날 때 유튜브를 보면서 진정이었어요 음식랑 ASM 그냥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거 불쌍함에 참X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불쌍함이 참교육을 해주면 되게 재밌게 하고 막 벽돌로 시멘트로 할 때도 재밌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못하게 정신을 살 수 있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게임 주제로 봅니다 인싸요 그냥 여러가지 콘텐츠가 재미있어요 불쌍함이요 매일 아카지미 자주 봅니다 제일 쉽게 알려주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요 재미있고 신기하고 즐거워요 즐거운 Sh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